아이고, 친구들도 너무 좋아하겠다. 왔어. 이게 맛있는 냄새 뭐야? 너 이제 꽃 볼 거야. 좋아! 아이고, 나뉘었다, 나뉘었다. 이렇게? 아, 서프라이즈. 아, 진짜. 너무 좋다. 우리 손 씻어야 돼. 아, 나 너무 축하해, 진짜. 고마웠다, 진짜 고마워. 땡스. 너무 맛있어. 땡큐, 땡큐. 또 뭐야? 나 진짜 인도 음식 너무 좋아하는 거 알지? 아, 어떤지 양이 좀 많더라, 혼자 먹겠네. 그러니까. 아, 화장실에서 치실까? 예. 아, 너무. 너무 슬프라이즈 나다, 이거. 이거 이태원 갔다 온 거야? 아, 이태원 갔다가 몇 개 사왔어. 아, 고생이네. 헤이 헤이, 스케이브 깨이! 그래, 흥이 좀 많으시더라고. 아, 저 에너지가 넘치죠, 저 분도. 너무, 진짜 너무 행복한 거였지? 이게 뭐야? 아, 없어요. 그런 거 봐. 굿즈? 굿즈 같은 거? 굿즈. 아, 감동적이야. 배우들도 신기한가 보다. 아니, 형, 앉으세요. 일단. 저 진짜 오랜만에 봤어. 아니, 호연이랑 오빠랑 같이 한다고 해서 그것만으로도 너무 기뻤거든? 나도, 나도. 이렇게 잘 될 줄이야. 세 개는 씹어버릴 줄이야. 그렇지. 그렇지, 몰랐어. 하도 많이 와서 너가 어디인지 알아요. 딱 잘 나왔었는데. 세팅하면 되지? 네, 형. 밥이 레디 투. 아, 맛있겠다. 아, 너무 배고파. 이거 타이밍 좋아요. 나 와서 기쁘지? 너무, 진짜. 이거는 스프라이즈. 됐단 말이야. 기다려. 맛있겠다. 맛있겠다. 색깔 봐. 이거 어디서 먹어, 이런 걸. 나 너무 먹고 싶다. 이게 같이 먹어야 맛있을 것 같아. 저 밥에다 비벼서. 밥이랑 저거랑 같이. 주영아. 제가 먹겠습니다. 아이고. 저거 뭐 인종 시점까지도 못 먹는 거 아니야? 너무 좋아. 다리 먹어, 다리가. 다리를 주어도 돼요, 정말? 다리 주는 거면 다 준 거지. 다 준 거죠. 어떤 의미인지 알지? 어떤 의미인지. 어떻게 주는 건 내 반점을 줄 수 있다. 두 개밖에 없는 건데. 오케이, 테이스트 테이스트 해보세요. 오케이. 여러분, 이거 줍니다. 잘 먹겠습니다. 오케이. 잘 먹겠습니다. 하나, 하나. 여기 다 있으니까. 이거, 이거 뜨겁지 않아? 뜨거워, 뜨거워. 맛있겠다, 알았어. 저게 맛있겠다, 저게. 그러니까, 저게 너무 궁금해. 너무 맛있을 것 같아. 어때? 대박이지? 맛있어. 맛있어? 어, 너무 맛있어. 아, 많은 사람 부럽, 부럽겠다. 맛있다. 하지 마. 아니, 카레 진짜 맛있네. 오빠 좀 하네? 응. 이거 집에서, 집에서. 너무 맛있어. 응, 집에서 먹을 수 있는 것만. 잘 먹는다, 다들. 아, 근데 진짜 궁금하다. 괜찮지? 응. 느낌 좋아? 응, 맛있어. 응. 학교 등철로 오랜만에 오니까, 옛날 생각이 너무 많이 나는 거야. 우리가 갔던 카페. 카페. 우리가 갔던 식당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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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오빠가 학교에 계속 살아서 좋겠다. 평주 오빠는 오징어 게임 보면서 울었대, 오빠. 아, 정말. 진짜 찐깐 분은. 얼마나 운풀했겠어. 동기가 이렇게. 내가 진짜 학교 다닐 때부터 인간 수업이 조금 잘 되고. 그 이후에 계속 활동을 하면서부터 꾸준히 진짜 연락 오고. 잘 돼서 너무 좋다. 파이팅! 파이팅! 이렇게 외쳐주네. 누밤이가 너한테. 항상 먼저 연락 주고. 너무 고맙게. 진짜 나 진짜 그게 그런 사람이 없어, 오빠. 모든 사람들 다 그러지? 솔직히 말해. 나 한 대만 그런 거야, 모든 사람들 다 그런 거야. 친구들끼리는 진짜 그런 거. 내가 여기 왔을 때 내가 말했잖아요. 내가 3개월 울었다고. 그다음에 동료들 만나자마자 좀 변했던 이유는. 늘 저를 뭐. 안옥밤 이렇게 해요. 이거 이해 못 해서 내가 설명해 줄게. 할 수 있다. 너도 할 수 있다. 라는 말을 해주는 사람 많았으니까. 없었으면 더 모르겠어. 버틸 수가 없을 것 같아요. 그런 친구들 주변에 있었으니까. 사전 가지고 와서 이제 제가 이해 못 하니까. 그거에 대한 의미, 영어로 설명해 주고. 그런 식으로. 11년째 이제 같이 나오는 친구들이 몇 명 있는데. 아직도 든든한 느낌이 들어요. 뭔가. 무너질 수가 없다. 왜냐면 내 주변에 이렇게 든든한 사람들. 나를 잡고 있으니까. 나를 아끼고 있으니까. 좋은 인생이다. 진짜. 진짜 찐친. 예. 예 경우에는 말아주죠? 예.